한곱구에서 연결을 한곱구 하다가 한곱구 하다가 한곱구에 얼굴을 뺄 때가 있지 않을까요? 여기에서 팔을 들면 다리가 팔을 껴주고 있을 거예요. 한곱구에 들어가면 팔을 껴주고 들어가잖아요. 상대방이 얼굴을 뺄을 때 다리를 걸쳐주면 팔을 껴주고 있어요. 반대로, 반대로. 한곱구에 붙여주면 한곱구에 붙여주면 다리를 잡으신 다음에 돌면 다리를 양쪽이 다리 안쪽이 여기 일단 그 긴을 잡으시고 긴을 잡으시고 긴을 잡으시고 긴을 안 두시고 이제 머리는 이쪽으로 딱 보내시고 보내시면 상당하게 어깨로 안 어깨로 이렇게 다리를 잡으시면 여기서 누르기를 잡으시고 이쪽 다리는 이 다리를 밑에 붙여주시고 돌리시면 돼요. 팔은 어깨로 뻗겨요. 누르기랑 꺾기랑 같이 되는 거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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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